자, 가자. 만두가 시키기 전에 맛있게 먹으려면은 빨리 끝내줘야겠군요. 콩들고 가자. 어, 이건 오벡트 콩들고감. 아, 이번에 그러네. 우리 팀에 그 캐릭터 있네. 아, 전판 일 때문에 얼마나 빡치던지. 멋있지? 하하하. 귀엽다. 그 정글 속도가 늘어진 이후로는 그냥... 괜찮아요. 어디죠? 누구 비냄새지? 필랜새가 뭐야? 이게 뭐야? 아, 이거 팀. 아, 그 노플. 그냥! 아, 네. 이쪽인가? 차쪽인가? 어디죠? 어디 비냄새지? 밀인가? 다크 비냄새구나. 집에 있다. 간다, 간다, 간다. 다 보인다. 하하하하. 녀석들의 동선 다 보인다.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겠지? 하하하하. 이것이 그... 찍은 거 여러분들 이득 봤죠? 빨라지잖아. 강해서 빨라지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개 이득 본거야. 어, 이거 좀 개처럼 해야돼. 피냄새 나면 달리세요. 필드 컨셉에 맞게. 필드 컨셉에 맞는 아주... 좋은 플레이이죠. 필드 컨셉에 맞게. 뭐야, 맵을 못 본다고? 초시계라고? 하하하하. 아니, 초시계 진짜. 초시계. 아, 진짜, 초시계 빡쳐. 아우ably, 초시계. 암 걸려, 초시계. 암 걸려. 하하하. 오늘도 대회에서 카사딘 들어갔다가 룰러 초시계 역향력 나간 거 봤는데 난다, 난다. 어어? 아.. 싸우면 안 됐는데 왜냐면 적들이 있었거든 히지가 목소리 풀려가지고 다 죽이고 있네 가이브 우와 방금 뭐냐? 하하하하 인디게임 인디게임 오브 레전드 하하하하 방금 Q 판정 그 대상이 뒤로 넘어간다 라는 그 판정 하나 때문에 뒤로 넘어가서 떼어졌어 전멸 안섰는데 오늘 방지 갓 제대로 한다 키즈 온다 보컬 으아아아아아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으하하하 으하하하 발해 물고기 하하하하 진지 진짜 아하하하하 불리웅이 하나라도 끼어 있었으면 게임이 좀 더 쉬었는데 용 3번 영톤 버거는 다 바람용이어가지고 한타퀴 더움만 대고 총 없어? 적들어온다, 적들어온다, 냄새가 난다, 냄새가 난다 지진다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졸라쎄 만두를 하나 먹을까? 나에 대한 포상이다 졸라쎄 워익은 만두를 먹을 권리가 있다 시리얼 가빠보이네? 내가 먹어야죠, 쩝없네 어! 이겼 너를 위해 한타를 남겨놨지 하하하하 자, 그 희생하는거 좋은데? 두놈 다 넘어갔네? 두놈 다 넘어갔네? 갑자기 자리를 바꾸다니 대단한 녀석이군 욕먹자 나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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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이 먹고 싶네 용이 먹고 싶네 용이 먹고 싶네 이분도 잡고 싶고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그건 안됨 내가 말했음 오케이 어, 다크 죽었구요 다크 젤리 터지고 있음 다크 젤리 터지는 중 맞지? 안보이는데 맞춰봄 으하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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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으하 야 뭐 으헤하 으허하하하하하하 인디 게임이라 인디게임이라 끼웠어 그렇게 야, 나도 카르마 때리고 싶다 뭐야 공포! 공포 나 왜 안가진거야? 어, 큰일남 클림채난 일하고 몇 초져? 45초, 이거면 다 먹어 왓있네 그러니까 으흠 흐흤하하하하하하하하 지이 ㅗıtㅋㅋ 롤 개재밍ounded 롤 재밌네 게임 raid 랄랄라 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랄 아군이 당했습니다 공포, 그, 끝 채우고, 끝 채우고 뒤로 빼고, 에허, 하, 에허허헣 에허허헣, 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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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고 젤리 먹방 그렇지 아무도 나를 막을 수 없으세에에에에엠 이겼다아 아 아 아